저기요, 그 커피 제 것 같은데 커피 주문하신 거 맞으세요? 그냥 저 주시면 안 될까요? 돈이 없어서요. 네? 부탁합니다. 지금 꼭 커피가 필요해요. 외과 정영재예요. 나중에 데스크에 커피값 꼭 놓고 가세요. 제가 뭐 공짜로 주는 거 싫어해서요. 아셨죠? 강사장님! 아유, 괜찮아십니까? 어떻게 여기까지? 어디서 올라가시죠, 손대지마. 중요한 게 들었다고. 예, 예, 예. 안 됩니다, 손. 예. 저희랑 가세요, 강선영님. 야. 니네 환자냐? 사이코시스? 그런 게 아니라. 니다 졸라미 취해서 저러잖아. 통증 진정이 안 돼서 수면조사를 왔는데 없어진 거야. 병원장님이 신신담고하신 VIP인데. 완전 깜놀했네. 괜찮으세요? 물. 빨리 물 가져와. 빨리 물 타고 있잖아. 물 탄다고! 예, 예, 예. 꺼드릴게요, 물. 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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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자.